한국수력원자력은 다음 달 20일까지 월성과 한울 등 전국원자력발전소에서 중소기업 제품 구매상담회를 개최합니다. 이번 상담회에는 200여 개 중소기업이 참여해 전기, 계측, 기계 등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생산품을 소개하고 한수원은 필요한 부품을 구매해 중소기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 제가 사용하는 경우를 사용했는데 제가 사용하는 경우를 닦아줍니다. 마일로드 버전소. 마일로드 버전소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